이렇게 애트미에 오신 여러분들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이를 맡은 샤롯뉴즈마스터 박은주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내셨잖아요. 자 핸드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신 만큼 정말 애트미가 어떤 회사인지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애트미의 전문 크리에이터 조성진 국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롯뉴즈마스터 조성진입니다.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제 강의가 자장가로 들려서 좋으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요즘 꽃도 만바라고 해서 이렇게 봄나들이도 갈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들 초대하고 관계가 사이가 안 좋다거나 뭐 이렇게 평소에 나한테 해를 끼치신 분이 초대하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에 초대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귀한 시간 어차피 내서 오신 만큼 여기 애터미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나한테 자꾸 이런 데 오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갖고서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들어보고 친구가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친구가 하는 것도 말려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로서 그런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애터미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라는 네트워크를 처음 해봤어요. 저는 17년 정도 음식점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음식점을 했을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이나 이런 휴가 계획을 절대 못 잡았어요. 연중무유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삶을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살다 보니까 열심히 막 살긴 사는데 언제나 남들처럼 여유 있게 여행도 가고 그러나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 치약, 폼클렌저, 칫솔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제품에 만족을 했고 가격도 품질도 좋은데 가격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자리에 와서 알아보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성공자들이 보니까 제가 꿈꾸던 경제적인 자유는 물론이고 시간적인 자유까지 있는 성공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제가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잘 된 선택도 있을 거고 후회하는 선택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를 위해서 어떤 꿈 제가 그동안 여행을 못 갔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글로벌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를 제가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선택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던지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과거에 지금 보면 데이터 증가량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는데 여러분들 제타바이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요즘 기가바이트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양이 10에 21 제곱승.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앞으로 1년에 거의 59%의 비율로 정보량이 두 배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쓸모없는 어떤 지식, 쓰레기의 지식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던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상식이 아닌 시대. 여러분 애터미 아마 요즘 대한민국에서 애터미 모르시면 아마 간첩이라고 밖에 사회활동 안 하시는 분이라고 진짜 생각됩니다. 애터미 모르시는 분 없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를 밖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단계. 그리고 치약 좋더라. 칫솔 좋더라. 그리고 싸고 좋더라. 몇 년 전에 해봤어. 너는 이제 시작하니? 다 알아. 굳이 뭐. 제품은 너한테 주문해 줄게. 보통 밖에서 이런 평가들이 애터미의 평가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알려드리는 애터미의 정보는 아마 이외에 좀 더 객관적이고 공증된 자료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즘 오디션 프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디션 프로 보면 꼭 1등한 사람이 우승하던가요? 운이 좋아야지 우승할까요? 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연이 있잖아요. 두 명씩 경연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실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노래 실력만 봤을 때. 그런데 간혹 실력이 낮은 사람이 노래 선곡을 잘하면 실력이 노래 실력 좋은 사람보다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저는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 그렇죠? 생각됩니다. 세상에 운이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선택을 나쁘게 한 사람은 있어요. 내가 선택을 선택, 선택의 순간에서 나쁜 선택, 나쁜 선택, 나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운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러죠.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분들도 한 방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좋은 선택, 좋은 선택.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화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성공까지 이르다는 거죠. 결론은 나는 과거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내가, 현재의 모습이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베스트셀러 작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우리들이 직업이 사사분면으로 표현했어요. 제일 먼저 봉급자, 월급 받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직업. 그렇죠? 맞나요? 나의 시간을 써서 사장님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 제가 했던 자영사업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자리를 비우거나 또한 내가 조금 소홀하면 매출이 떨어진다든가 공백이 분명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여기도. 그리고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직접 통닭을 튀긴다든가 커피를 내린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거기서 수입이 꼬박꼬박 나오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정한 부자는 여기예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 그렇죠? 주식 대주주들. 그렇죠? 이런 부자들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또박또박 나오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도구 선택이라고 했는데 직업의 선택. 그렇죠? 우리 서민들과 부자들이 어떤 선택을 어떻게 했길래 서민과 부자로 나눠지나.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서민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는 서민들 없어요. 열심히 안 하는 서민들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떤 일을 보면 있어서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민들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투자 개념을 보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사서 투자를 해야겠네.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기사를, 일당을 쓰면 돼요. 굳이 그 사장님이 직접 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 수십 명이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일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부자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도 하고.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일상이 변했는데 어떤 부분이 변했냐면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온라인 쪽으로 다 대체가 됐어요. 그렇죠? 가능하게끔.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들은 힘들어지고 온라인 쇼핑들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도 여기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차이냐. 시대의 흐름에 빨리 적응하신 분들은 성공하고 시대의 흐름에 적응을 못하시고 과거에 얽매해 있던 분들은 힘들다 힘들다 소리만 하고 죽는다 죽는다 소리만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고 지금 요거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할 것들이 있죠. 현금 또는 카드 또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젠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손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아마존의 새로운 결제 방식은 바로 고객의 손바닥 모양을 스캔하는 것인데요. 이 아마존 원 단말기를 사용해서 인식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캐닝 장치의 손바닥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 살짝 올려두기만 하면 즉시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 아마존 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딱 한 번 신용카드와 자신의 손바닥 정보를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아마존 원 기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손바닥을 스캔한 뒤 인증을 완료하기만 하면 끝. 아마존 계정이 없어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2016년에 계산 온도 대기줄도 없는 무인 매장인 아마존고를 아마존 본사 1층에 오픈해 유통업계에 충격을 가둬 적이 있었죠. 바로 카메라로 습득한 영상 정보를 학습해 자동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인데요. 마켓에 입장한 후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담으면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고객의 행동을 감지하여 고객 스마트폰과 연동돼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 매장입니다. 기존 무인 매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AI 음성인식 시스템 등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한 점이 특징입니다. 고객들은 QR코드를 찍고 매장 내에서 상품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쇼핑한 제품은 스마트폰 속 장바구니에 담기고 키오스크 주문이나 바코드를 찍는 과정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물건을 가져 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 롯데 정보통신과 손잡고 이렇게 지금 마트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요즘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가시면 주문을 못 하셔요. 거기 보면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기기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앞으로 지금 보시면 마트가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몇몇 시범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근데 앞으로 다 모든 매장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 QR코드 쓰는 법을 모르는다고 하면 마트도 못 가요. 그렇게 불편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내가 적응을 못하면. 결국은 나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도 빨리 배워야 되는 배워야 되는 평생 배워야 되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놓인 시대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새롭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맞춰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 그런 것부터. 그리고 이런 비대면으로 일자리들이 아무래도 다 사람이 대체되고 있죠.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자동 사고도 안 나고 효율적으로 불평불만 없고 노사분규도 없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저거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소부아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여기 이 내용에서 교훈이 있었어요. 그렇죠. 추운 겨울을 준비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추운 겨울. 대한민국에서 노후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노후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죠. 질병. 그리고 이런 분들 노후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노후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폐지 줍는 노인 이분들이 나는 나이 들면 폐지 주워야지 하고 생각하시고 하신 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분 역시 현재를 위해 현재의 삶만 사셨던 거예요. 열심히는 사셨어. 그런데 현재의 삶만 사셨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삶을 미래를 맞이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100세 시대, 120세대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가 더 우리가 많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현재 부부 둘 다 생존 시에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잘 준비되신 분들도 연금이나 이런 게 잘 되더라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면 인생의 이제 반밖에 안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 반, 그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고 애터미를 통해서 노후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무슨 회사길래 노후 준비가 되나. 여러분들도 알아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터미는 2006년도 방문 판매, 2009년부터 합법적인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공제조합에 가입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여기에서 머물렀다고 하면 이 회사를 저도 관심이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제품 가짓수가 생필품으로서 다양하게 다 나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로 힘든 플랫폼 기업들이 요즘 막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 시대에 애터미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한 거고 거기에 또 애터미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개인 플랫폼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플랫폼 기업은 들어보셨지만 개인 플랫폼이라는 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애터미는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유통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터미 회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국원재료연구원, 한국콜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화장품 OEM, ODM 업체. 이 두 국가기관과 화장품 제조업체가 합작으로 연구소 기업 1호 콜마 B&H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애터미라는 유통을 통해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 이 회사가 이렇게 했다는 걸 2017년도 SBS 방송국에 나온 방송 자료를 한번 볼게요. 2008년 만에 매출 1조 원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바로 애터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첫 선에 꼽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메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국내 1위 다단계 업체. 애터미는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국내 2위 다단계 업체입니다. 2위예요. 상당히 큰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전담에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된 게 바로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예요. 애터미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대행업으로 출발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게 대부분 다단계 회사들이 하는 제품군이잖아요. 거기 외에 심지어는 김치, 고등어, 멸치, 만두, 국물용 다시마 팩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판매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8월에 처음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 매출이 250억 원 매출이었는데 그다음에 1년 만에 847억 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죠. 2014년에 5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와 있는 거죠. 대단하네요. 말하자면 이른바 기존 다단계 비즈니스하고 조금 차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제품이 좋아야 한다. 이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그냥 가뿌버리고 터지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쓰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결국에는 생필품 시장은 워낙의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아니면 질도 어느 정도 비즈템. 아주 싸거나인데 보니까요. 이 에텀의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에텀의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네.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제품은 고퀄리티인데 가격은 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고퀄리티면 가격이 비싼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에텀의 제품은 고퀄리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게 가능한 건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에텀의 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유통회사예요. 한국에서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큰 성장을 이루는 데는 경영자의 능력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많은 성공자들이 나왔어요. 정말. 그리고 초연결사회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네트워크를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비대면 시대의 온택트 온라인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기회를 잡은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회사 중에 한 곳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한기 회장님이 여기 보시면 언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이렇게 포춘지 2017년, 2019년, 2020년 권위 있는 이런 경제 잡지에서도 표지 모델로 이렇게 창업 10년 만에 매출 1조 이렇게 대서특비를 할 정도로 그리고 유통법합계에서도 일반 유통기업도 받기 힘든 대상을 다단계 업체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너무 회사가 잘하다 보니까 여기 GPTW라고 해서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여기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또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5위 그리고 경영자상,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상도 받고 이렇게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애터미가 현재 23개국을 오픈했는데 지금 글로벌 통합 회원수가 1,600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요. 지금 애터미가 오픈한 나라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때 뉴질랜드,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을 오픈했고요. 올해 브라질, 브라질 오픈, 몽골, 우즈베 이렇게 해서 한 4,5개 나라 올해 오픈한 계속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애터미가 이렇게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는 수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3억불 수출탑을 탔다고 하는데 3억불 수출탑이 우리나라에서 몇 기업이나 탔을까요? 작년에 23개 기업밖에 못 탔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1위 삼성전자 잘 아시잖아요. 1,100억불 그리고 2위 10억불. 그런데 애터미가 3억불이래요. 애터미도 이제 곧 10억불 탑을 탈 지금 수세로 보면 10억불도 탑니다. 그리고 화장품 어깨로만 봤을 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애터미가 3억불로 1위, 콜마비엔에치가 2억불. 이런 식으로 애터미가 진짜 해외로 이렇게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회사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캐치라고 기업 분석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애터미를 분석하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게 나왔죠. 그리고 매출액 상위 1% 기업 중에서 종합 1위를 했어요. 도소매 유통기업 중에서 종합 1위 할 정도로 이거는 다단계 순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도소매 유통기업 중에서 1위를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애터미는 대한민국 유통 대표 기업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개인들한테 플랫폼을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애터미에는 쇼핑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용 쇼핑몰 그리고 쿠팡과 같은 애터미 전용 회원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쇼핑몰을 우리가 이용을 해도 되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또 회원들 각자 각자 개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쇼핑몰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쇼핑몰을 갖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신만의 어플을 깔면 자신만의 쇼핑몰을 하나씩 갖고 본인들이 잘 팔 수 있는 애터미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여기다 DP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원들, 그 회원들한테 나의 회원들 관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SNS 활발히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애터미 체험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링크를 퍼 나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까지 이루어지게끔 이런 것들을 최첨단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애터미고요. 요즘 보시면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신세계나 이베이 같은 경우 합병까지 하고 그런데 애터미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에서 생명이 뭔지 아세요? 회원 수예요. 회원 수. 얼마나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이 잘 되고 안 되고 해요. 그런데 애터미가 보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작죠.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애터미는 다른 플랫폼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경쟁력이 있다고요. 지금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애터미가 이 플랫폼들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플랫폼에 있는 회원들한테 돈을 캐시백을 돌려주고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에요. 어느 플랫폼도 여기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샀다고 해서 현금을 돌려주는 데가 없어요. 애터미만 유일하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것을 몰라요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소비자들이 여기서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알면 이 소비자들이 일로 안 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애터미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플랫폼이 요즘 보면 너무 독식을 하다 보니까 횡포가 그런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식의 플랫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애터미는 나눔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애터미라는 유통 전문 플랫폼 기업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신제품부터 물류, 회계, 인사, 교육, 해외사업 그리고 합력업체, 거래처 이런 쪽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유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꼭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마케팅 홍보. 마케팅 홍보를 TV 광고에서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 소비자 애터미 회원들한테 맡겼어요. 협업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광고한 사람한테 광고비를 많이 돌려줄 것이고 조금 광고한 사람한테는 조금 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그 이익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70%가 아니고 회사가 30%. 우리 회원들한테 70%의 이익을 나누는 동업관계로 지금 하는 유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나눔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터미가 유통회사인데 유통회사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품 경쟁력이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이 유통회사가 유통을 하느냐. 그런데 애터미가 그 부분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애터미 제품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아직 안 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믿을 수 있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매출 원가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재료비예요. 화장품 만들 때 재료비를 몇 프로 쓰느냐.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죠? 10대 기업 평균 원가 비중이 34% 이 정도로 높은 편이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렇게 높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뭐 남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판매 관리비라는 부분이 뭐냐면 회사 운영비예요. 회사 운영비. 제가 아까 뛰어난 경영자라고 했잖아요. 면도칼 경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기업도 판매 관리비가 보세요. 평균 29%,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10%대에 거의 지주회사 정도의 판매 관리비를 한 정도로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던 고퀄리티 제품을 싼 가격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이 회사의 제품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느냐를 볼 때는 반품률을 보시면 되죠. 다른 회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0.24% 신의 반품률이에요. 그런데 이 반품률도 절대 책임을 한다는 거죠. 3개월 동안 쓰던 제품도 소비자가 원하면 불만족하면 그 부분을 반품을 해준다는 거. 그런데도 그런 반품률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제품에 만족하고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해요. 애터미의 유통의 본질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어느 회사보다도 싼 가격에 유통시키는 것이 애터미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예로 여기 칫솔 회사 사장님 보시면 디오테코리아 애터미 국민 칫솔이에요. 이게 1년에 3천만 개 팔릴 정도인데 이 칫솔이 마트에서 이미 유통됐던 칫솔이에요. 애터미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칫솔이 기능성 칫솔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3천 원 그리고 묶음 판매할 때는 1,600 원 그리고 그렇게 팔았는데 박한기 회장님이 이걸 가서 우리 애터미 회원들한테 990원에 유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칫솔 회사 대표님이 놀라시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박한기 회장님이. 무슨 제안? 이 플라스틱 여기 생수병 재질이거든요. 이 플라스틱을 살 때 이분은 돈이 없어서 국내 시장 도매 시장에서 조금씩 사다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미리 줄 테니까 국제 시장 가서 대량으로 톤백으로 사와라. 그러면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1년에 천만 개씩 팔아주겠다. 제 두 가지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개씩 안 팔립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3천만 개 팔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이 칫솔을 990원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비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협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좀 좋은 사례인데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이 공장에 저희가 생산하다 화재가 났었어요. 참 참담하고 악담이 됐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현장에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온 건 무엇일까. 그런데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터미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주셨을 때 패밀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먹을 수 없는 기억이었죠. 애터미 회사는 일품일사 원칙 때문에 감자라면 회사가 불이 났는데도 1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 회장님이. 우리 소비자들은 다른 감자라면을 다시 해서 그쪽 제품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기다려주시고 이런 지원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 거에 감사를 느끼셔서 컵라면 용량을 20% 증량으로 가격은 그대로. 이런 미담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애터미가 제주도에는 이미 자체 물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쿠팡 같은 경우 쿠팡 차들 초창기에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확 컸잖아요. 애터미도 이 파란 트럭이 5월 달이면 이제 이 수도권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애터미 회사는 CCM 인증이라고 해서요. 소비자들한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잘 하고 있느냐.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원이 인증하는 인증 제조인데 일반 대기업들도 받기 어려워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개도 안 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는데 2019년도 최초 한 번 받고 2021년도 재인증까지 달성할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구나. 소비자들한테 만족하는. 그리고 글로벌 애터미가 한국의 제품만 해외에 파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경쟁력 있는 제품. 일본 같은 경우 스타킹을 잘 만든다고 하니까 그 일본의 스타킹을 애터미 유통을 통해서 지금 유통하고 또한 저기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는 저기 멕시코가 유명하거든요. 그 멕시코의 우수한 아보카도 오일을 전 세계에 애터미 유통 그리고 호주의 마노카 꿀이 유명하잖아요. 이런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회사가 유통회사인데 희한하게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왜 이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상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의 저는 애터미가 100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통회사는 제품만 유통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앞으로 시대는 수준이 경쟁력이 퀄리티나 모든 면에서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 경쟁력은 디자인이라는 거죠. 차별화. 그것을 위해서 애터미가 돈을 써서 이렇게 디자인 연구소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는 또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실로와 망가 맹인들 개안수술을 해주는 데다가 20억 2018년도에 개안수술을 기부하셨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사랑의 열매에 미혼모드를 위해서 100억을 기부하셨고 또 이제 작년이었죠. 국제 컴패션 어린이 구호단체에 120억 일시불로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나눔을 돈도 많이 잘 벌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가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초창기부터 회장님이 외치시던 말이에요. 태생은 다단계지만 일반 유통하고 경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PB, 포인트. 우리 제품에 포인트가 없는 소비는 없애버리겠다.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이 말들이 다 지금 현재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애터미의 대표 면역에 하면 해모임이잖아요. 이게 보시면 TV에 나왔던 것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8년의 국책연구를 시작했고 독자적 조합을 발견하다. 오직 면역을 위해 애터미 해모임. 뉴스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통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쓰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으로는 면역조혈계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재생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혹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밥을 잘 못 먹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에서는 독성이 없는 식품 소재들을 이용해서 정상조직을 보호하고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백작약, 청궁, 단기를 조합하고 그 추출물로부터 유효성분을 분리해내고 그 유효성분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신복합조성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복합조성물은 면역조혈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향암 효과도 가지고 있고 방사선에 대한 정상조직을 보호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개발했을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조성기 박사 인터뷰죠. 여기 보시면 유방환자 12명, 자공환자 12명 이런 분들한테 3년 임상 결과를 했는데 회복속도가 60% 회복됐더라. 암 환자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 보셨나요? 이 해모임이 과거에 한 달치가 77만 원짜리였어요. 그렇게 비싸던 건데 애터미에서 유통을 하면서 30포에 76,500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팔리면 팔릴 때마다 가격은 그대로고 포수를 이렇게 늘려줬어요. 그래서 현재 60포에 76,500원까지 가격 10년 전 가격 그대로 재료비가 올랐겠죠. 그런데도 이런 기업 보셨나요? 그런데 여기 회장님은 또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남은 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줄까 하다가 포인트를 더 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 정도로 가격은 그대로 그리고 이런 폼클렌저도 양이 늘어나고 치약도 양이 늘어나고 다시마 간장 추출물 73%짜리 간장도 간장회사 대표님도 많이 팔리니까 이렇게 양을 가격은 그대로 늘려주고는 이런 선순환이 되고 있죠. 일반적인 기업들은 어떻죠? 보통 밀가루 가격 이런 재료비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사장님들은 우리가 원하는 과자 양은 줄이고 질소만 빵빵하게 넣어주셔서 소비자들이 뿔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보통 화장품 회사마다 연구소가 다 있어요. 그렇죠? 연구 개발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려고. 그런데 그들만 회사마다 다 연구 성과를 경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과학기술부의 장영실상 그리고 통상산업전부의 NEP 인증 그리고 특허청에서 이런 세종대왕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개만 받아도 정말 대단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의 대표 화장품 아시잖아요. 앱솔루트 6종. 이 세 개를 다 받아보셨어요. 화장품 업계 최초예요. 보통 장영실상은 그래도 몇 개 있어요. NEP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 세 개 상을 다 받고 작년에 특허청에서 1년에 13만 개의 특허가 등록이 되는데 1등이에요. 그중에서 1등 상한테 주는 게 세종대왕상인데 화장품 역사상 최초예요. 화장품이 세종대왕상 받은 것 자체도 이런 화장품이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이런데 이렇게 입간판 광고판이 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시너지앰플이라는 화장품은 또 이렇게 또 세계 4대 뷰티박람회에서 리페어세럼 대상을 받을 정도로 글로벌에서도 뷰티박람회에서 애터미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애터미에 아까 제가 쿠팡과 같은 쇼핑몰이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진짜 쿠팡 같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통신사도 들어와 있고 야놀자 같은 숙박 예약업체도 플랫폼도 들어와 있고 교보문고 이런 데 10% 할인하면서 포인트 다 받을 수 있고 캡스, 보안 이런 거 이런 애터미에도 회원들이 지금 350만 명 이상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업체들이 쪼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사까지 애터미의 제휴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카드가 선정이 돼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카드를 쓰면 우리 모든 생필품에 쓰는 카드 쓴 걸 통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계속 누적받고 앞으로는 아직은 아니지만 주유소까지도 들어왔을 때는 주유소 눈거까지도 내가 캐시백을 받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거. 아자몰이 정말 경쟁력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자몰의 프라이팬 하면 태팔이잖아요. 태팔 거가 38,900원에 3종 세트가 올라왔는데 네이버에서는 얼마에 파나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11만 2천원이더라고요. 가격차가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프라이팬을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난 겨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오리털 덕다운인데 가격이 21만 9천원짜리인데 49만 9천원 소비자들이 이걸 몰라서 못 샀지 그동안 네이버에서 쓰던 분들은 여기서밖에 검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시면 여기서 안 사시겠어요? 그리고 에터미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다 가성비가 좋아요. 요즘 눈 영양제 하나만 제가 비교해드리면 눈 영양제를 고를 때 기준이 있습니다. 아스타단틴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르시면 돼요. 루테인 제품은 기본 루테인 지하자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스타단틴이 들어있으면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기능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으면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에터미에 이 아스타단틴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안 들은 제품보다도 더 싸다는 거.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광고로 보고 드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들한테 우선 나부터 루테인을 에터미 거로 먹고 다른 분 내 아는 지인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터미 회사가 이렇게 꾸준하게 10년 만에 이렇게 2조 2천억까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 1조 5가 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00개의 회사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에터미가 정말 빠른 성장을 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플랫폼 기업들 독식의 플랫폼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내가 쿠팡 같은데 회원으로 사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그 쿠팡이 내년에 매출이 2배가 뛰어서 40조가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쿠팡 회원들한테 단돈 1원이라도 우리 회사가 이익이 크니까 뭔가 돌려주겠다 그런 게 있나요? 절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에터미는 달라요. 에터미 회원은 총 매출의 35%를 돌려주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에터미 회원이 돼서 제품을 쓰시면 회원들한테도 이익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35%를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계산하기 쉽게 2조 매출에서 35%면 얼마죠? 7천억. 7천억을 우리 회원들한테 나눠줬다고 합니다. 여기 보상 플랜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부자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에터미 회사가 매출이 내년에 4조를 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35%가 어떻게 되죠? 1조 4천억.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부자들이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에터미 매출이 에터미 매출이 뛰는 것은 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박수를 쳐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그러면 에터미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에터미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많이 다 비교해 드렸잖아요. 기존에 우리들이 생필품을 이런 데서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캐시백 적립률이 보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원 써봐야 5천 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포인트로 받잖아요. 그런데 에터미는 평균적으로 4에서 8% 캐시백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쓰던 생필품을 에터미 마트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니까. 그러면 에터미는 회원제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먼저 내가 회원을 가입해서 내 아이디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디로 30만 포인트가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에이전트라고 해서 내 아이디로 내가 그다음부터는 안 사도 돼요. 그러면 나의 좌측과 우측에 나처럼 쓸 수 있는 에터미 회원을 가입을 시키면 돼요. 언니나 친구. 그리고 그들에게도 에터미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그러면 언니도 에터미 제품을 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내 아이디로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안 산다고 살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로 살까요? 언니나 친구 아이디로 나는 거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좌측에 30만 우측에서 30만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나는 65,000원 소개비를 소개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언니나 친구들도 애터미 애용자예요. 그런데 30만 포인트가 차고 이들도 자기 지인을 좌측과 우측에 가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도 본인 아이디로 안 사잖아. 그러면 이 이모나 친구가 아이디로 그리고 나도 이 언니의 아이디가 꽉 차차면 나도 그 밑에 이모나 친구 아이디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언니도 6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친구도 좌우에 30만 30만 이랬을 때 6만 5천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는 세 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손해보고서 내가 돈을 받았나요? 다 같이 상생이에요. 같이 다 이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 2018년도 오픈했을 때 저희 여기 본부장님 저희 스폰서님이 인도네시아에 사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같이 갔었습니다. 홍보하러 애터미 알리러 가서 저는 인도네시아 말도 아는 사람도 없지만 지금은 지금은 그 하위에 인도네시아 또 그 이후에 열린 중국 그런 글로벌의 나의 사업자와 파트너들이 생겼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나는 애터미 한국 본점이에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저희 지점이 생겼고 중국에도 저희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 지점을 통해서 매출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 와이프 아이디인데요. 여기 보시면 3월 17일이에요. 24시간 운영되는 글로벌 나의 애터미 마트 3월 17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영어에 있는 사람 있죠? 이분은 인도네시아 분이에요. 여기 한문은 중국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죠. 물건을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는 몰라요. 제가 3월 17일 이분들한테 가서 이 제품을 사라고 광고하고서 이분들이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 제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샀는지 언제 와서 샀는지 몰라요. 24시간 나의 마트에서 이분들이 산 포인트가 나의 매출로 잡혀요. 그걸 통해서 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결국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소득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양치질 하면서 혹시 돈 벌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비하면서 소비하면서 샴푸를 소비하면서 돈을 벌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비했는데 없죠. 화장품을 소비하면서 돈 벌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내가 애터미 이런 생필품을 쓰면 캐시백이 꼬박꼬박 다 쌓여서 나한테 수당으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쓴 포인트만이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내 하위에 소비자 매출로 인해서 내가 받고 있다는 거. 내 생활비가 아니라 나의 하위에 만들어 놓은 소비자 그룹의 생활비로도 내가 받았다는 거. 정말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일.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나요? 없어요. 애터미는 나의 좌축과 우측에 30만 30만 하루에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6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그룹이 커지잖아요. 그럼 하루에도 70만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러면 13만 원. 150만 포인트가 일어나면 좌우에 하루에 그러면 27만 원. 이렇게 그런데 애터미가 무한정 주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5천만 포인트 하면 130만 원. 이게 상한선 이라는 건데요. 애터미가 무한정 주지 않고 여기까지만 준다는 거죠. 이 보상체계에서 애터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초기 하우상박이라고 해서 초기 직급에 있으신 분들한테 좀 더 후하게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30만 대 600만 원을 보시면 20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돈은 6만 5천 원 65만 원 10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한선하고 제일 하위에 30만 포인트 하고는 166배예요. 그런데 돈은 꼴랑 20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 이것이 사후 상박이고요. 애터미는 다른 네트워크에 스타 마케팅 하는 다른 네트워크와 다르게 상한선을 구워둬서 어느 정도 선에서 졸업을 시켜버려요. 더 이상 못 가져가게. 그러면 그 위에서 넘친 포인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포인트들은 다시 밑으로 초기 직급자들한테 N분의 1로 나눠가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에는 7개 직급이 있는데 그 승급할 때마다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다이아몬드부터는 상품 프로모션과 더불어 100만원 샤롬로즈부터는 200만원의 여행 상품권 그리고 시스타마스터는 현금 천만원의 해외여행 4매 3박 4인 여기 로얄마스타부터는 현금 5천만원의 여기 여행권은 유럽 10박 11일 크루즈여행이에요. 4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형 승용차 후원활동비가 지연이 되고요. 크라운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3억원 그리고 크루즈여행 4매 그리고 후원활동비 5,500만원 그리고 마지막 최고직급자 임페리얼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10억원을 떠주는 지게차로 떠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50평 오피스텔 개인비서 운전기사 후원활동비 1천만원 이런 지원이 보너스죠. 일종의 여기 현금 프로모션만 합치면 14만 6천 3백만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애터미가 밖에서 보시면 애타게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끝까지 가신 분들은 이 돈을 다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거의 10년 만에 이 돈을 다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론은 한 달에 1,100만원 적립이 되는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이것을 받아간다고 하면 이 돈을 다 받아간다고 하면 1,100만원이 적립되는 건데 6회 분할로 수령하는 거예요. 6회 분할로 저는 여기까지는 받았죠. 그 다음에 이거 받고 저도 인피얼 마스터까지 다 받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부자들이 아까 처음에 돈으로 돈을 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 소득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애터미에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까 수당을 어떻게 받았죠? 나의 좌측에 30만 포인트 나의 우측에 매출에서 30만 포인트 일어났을 때 나는 6만 5천원 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죠? 전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애터미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의 매출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6만 5천원인 저는 시스템 소득의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 달에 이것이 한 달에 65만원 650만원 6500만원 늘어나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죠. 왜냐? 애터미 제품이 너무 싸고 좋기 때문에 전세계 소비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입소문으로 애터미 실제로 이렇게 성공자들이 많다고 제가 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월 200만원 버는 사람들 1억 이상도 거의 천명이 돼요. 이 정도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억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것도 열 코드 이 정도 지금 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애터미 성공자들이 되게 많아요. 정도로 여기 애터미 성공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기 밥하다 나온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림만 살았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아이 학원비 좀 한번 벌어보려고 나가 시작하셨으니까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으로 사서 씁니다. 써봤는데요. 정말 촉촉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네. 이렇게 느낄 때 즈음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오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박정수 임페리얼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너무 싸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 쓴 소비자를 이 자리에 갖다만 앉혀놓으면 성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잖아요. 그래서 아 나같은 아줌마 데려오라는 거구나. 애터미 최연소 뉴 리얼마스터 주선아 인사드립니다. 너무 떨려요. 저의 나이는요. 올해 최연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막 28살 됐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76세 스타마스터 김혜자 인사드립니다. 순하게 일을 했더니 3년 2개월 만에 월 천만원 연봉 1억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학년 김삼리 입니다. 제가 제가 8학년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저는 진짜 애터미를 만나서 나날이 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이런 나이에 만약에 그 식품을 다 먹으면서 자식들보고 돈돌아게 먹겠어요. 제가 애터미를 만났으면 이렇게 먹고 이렇게 건강하죠. 이렇게 초딩도 아닌 사람도 판매사하고 팀장 갔는데 아무 누가 하자 없어요. 누가 뭐라고 온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심음을 실은 지게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황호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10년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게차로 10억을 지금 떠들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인페럴 마스터 분 10억 받는 거 보니까 부럽죠. 근데 이분은 이미 연봉이 10억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저거는 보너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저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뭐가 매력적일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소득을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존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좀 어려웠어요. 과거에. 근데 애터미는 왜 쉬울까요? 애터미는 제품력 때문에 제품력. 제품이 품질도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소비자의 재구매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놨는데 이 회사가 10년 후 20년 후 망하면 안 되겠죠. 문 닫아버리면. 근데 애터미 회사는 앞으로 100년 이상 갈 회사 같아요. 그리고 경영자도 너무 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에 어떻게 보면 대안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대안이 노후에 대한 불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꼭 애터미를 통해서 이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가 무슨 일이죠? 생활비를 자본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처럼 가입할 때 얼마치 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활비 마트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트를 바꾸고 다른 또 소비자를 모으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해외로 가서도 모으고 그렇죠? 이런 일이 애터미예요. 애터미가 작은 일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시간의 자유. 그렇죠? 보통 밖에서는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그런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균형 잡힌 산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리고 같이 성공하자고 여기 모시고 온 분하고 같이 성공해요. 나 혼자 성공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해서 나 혼자 성공이 아니라 그분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사업이고 10년 20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3년 5년 안에 아까 성공자들 보셨죠? 저런 분들이 성공했다면 여기 계신 분 누구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3대까지 상속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노후에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이거 물어보나 많아죠. 다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선택이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생각은 다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은 이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세요. 무슨 선택이요? 과거에 하던 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 일로는 답이 없어요.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갈 겁니다. 애터미를 선택하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일로 이렇게 가셨다 그러면 그 길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과거의 삶으로서 이 길로 못 가셨다고 했을 때는 선택을 조금 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가 뭘까요? 자유 정말 신체의 자유? 저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위해서 저는 애터미에서 꼭 성공할 거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도 애터미를 통해서 저처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